자, 오늘 사연은요. 2년간 날 짝사랑하던 남자를 계속 밀어내다가 그 남자가 단념을 하고 난 뒤 뒤늦게 그 사람이 좋아져서 고민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사랑은 타이밍이고요. 그 사람이 근데 다행히 좋은 오빠로 남아져줬잖아요. 만약에 좋은 오빠도 못하겠다. 나랑 남남하자 딱 뒤돌아섰잖아요. 아마 바로 좋아하실걸요. 이게 진짜 사랑의 밀당이 괜히 필요한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이 계속 있다가 없어지면 그 사람의 빈자리가 정말 크게 느껴지면서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 지금 타이밍이 지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바울 씨가 여자친구가 없다면 무조건 직진입니다. 저는. 가서 얘기해야 돼요. 이건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면 무조건 돼요. 그리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또 좋아했잖아요. 사실 좋은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 짝사랑 진짜 2년간 하면요. 좋은 오빠 동생 못 지내요. 어떻게 좋아하는 사람을 계속 보면서 마음을 접어요. 아예 우리 그냥 남남으로 모른 척하자라고 하고 아예 다른 삶을 살았을 텐데 옆에 계속 남아있었다는 건 그래도 옆에서 뭔가 이렇게 지켜주고 도와주고 싶으셨나 봐요. 이 분 꼭 잡으세요. 한 진짜 몇 년간을 보면서 틀어진 모습도 없었고 젠틀하게 또 옆에서 굉장히 많이 알뜰살뜰이 생겼는데 이런 사람이 생각 당연히 나죠. 그런 거 되게 좋은 분 같아요. 딱 봐도. 그렇죠. 이렇게 다정하고 챙겨주는 사람 그렇게 있겠지만 이렇게 딱 맞으실 거예요.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전 너무 좋은데요.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하니까. 아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뭔가 크리스마스의 기적처럼. 장난 아닙니다. 요즘 제가 연출하고 있는데요. 제가 연출하고 있는 그 공간에서도 지금 커플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어요. 아 놀랬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지금 아주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겨울에 이렇게 연예인들이 많이 만들어지나 봐요. 그런가 봐요. 부러워서 그러는 건가요? 뭐 저는 제 옆에 따라던데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좋죠.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모아둔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 또 사랑이 싹 튼다니까. 저도 응원합니다. 그분들의 사랑. 자 그렇다면 우리 럽디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실지 한번 만나볼게요. 네. 이유진님. 이제는 여자분이 바울 오빠에게 고백해야죠. 긴 시간 그 남자분이 보여준 마음 덕분에 결국 마음이 간 거잖아요. 이 모든 게 사랑과 인연이 만드는 과정이죠. 남자분도 그 마음 쉽게 접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는 먼저 고백하시고 예쁜 사랑하세요. 네. 진짜 예쁘게 사랑하실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진짜 한번 멋있게 한번 고백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고백했는데 그분이 나는 마음이 마음 접었어. 미안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다고 해도 저는 고백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게 우선 중요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바울 오빠가 뭐라고 하면 이건 이번엔 네가 진짜 고백한 거다. 그러면서 딱 둘이 안 해면서 그냥 아주 그냥. 요즘 영화 드라마 많이 보시는 거구나. 자 9249님. 저라면 일단 고백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후회만 남겠지요. 그리고 남자분은 여자분에게 수도 없이 거절을 받았잖아요. 그 정도의 상처 없이 어떻게 사랑이 시작되겠습니까? 여자분 부디 용기내어 고백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저랑 의견이 같으시네요. 네. 928님 고백해요. 대신 연애하게 되면 두 배 세 배 더 노력하면서 남자분에게 사랑 많이 주세요. 그동안 상처 주고 힘들게 한 것까지 모두 보듬어주고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누군가가 나한테 사랑을 많이 주면요.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게 되질 않고 당연함과 약간의 귀찮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엄마의 사랑도 조금 비슷하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그거를 아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거기 고백하라는 얘기가 왔네요. 하정서님. 그런데 바울 오빠와 여자친구 없는 건 맞는 거죠? 그 사이에 썸탄 여자가 생긴 거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면 꼭 고백하세요. 그렇게 한결같이 몇 년간 단호박으로 자신을 거절하는 여자를 바라보기 쉽지 않거든요. 날 정말 사랑해줄 좋은 분인데 누가 체크하기 전에 빨리 고백하세요. 고백도 화려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나 오빠가 좋다. 이 정도면 됩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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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